안녕하세요 101페이지 8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99일 남았죠? 어제 100일쯤 먹고 포기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때까지 너무 열심히 하신 분들은 오히려 힘들어요 페이스 관리를 잘 하셨어야 되는데 지금부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88번 옳은 것입니다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은 다른 개업공개사의 보조원이 될 수 있다 이중소속은 될 수가 없죠 개업공개사 등의 이중소속 금지입니다 그래서 88번에 1번 틀렸고요 2번은 보조원의 업무상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보지 않는 게 아니라 본다 모든 행위가 아니라 업무상행위입니다 그래서 개업공개사는 고용인에 대해서는 행정상 그다음에 민사상은 무과실 책임입니다 형사 책임은 과실 책임입니다 3번 보조원은 중계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서명 날인할 의무가 없다 날인할 의무가 있다 해서 틀렸죠 날인할 의무는 없습니다 업무가 없는데 보조원이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도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라고 시험에 출제됐습니다 그다음에 고용관계가 종료된 때는 1월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고용관계 종료 신고해야 되고요 고용신고는 업무 개시 전에 해야 됩니다 5번 중계보조원의 업무상행위가 법령을 위반하더라도 중계보조원에게 업무정지처분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은 없다 기출문제인데요 25에 맞습니다 업무정지 대상은 개업공개사입니다 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이 아니죠 중계보조원은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고 행정형벌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88번에 5번이 정답인데 이중이라는 말 들어가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시험에 반드시 이중이라는 말 한 문제는 출제되겠죠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 이중직업 이중등록, 이중소속은 절대적 취소사유입니다 이중사무소, 이중계약서는 임의적 취소사유, 상대적 취소사유고요 이중직업을 가지는 것은 개인인 경우에는 적법행위고 법인인 경우에는 법제 14조에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하게 되면 임의적 취소사유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이중등록, 이중소속, 이중사무소 이 세 개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병과 등록도 즉 자격증을 빌려주면 이중등록을 하게 되면 등록도 취소하고 1년 이하의 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도 같이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중이라는 말은 반드시 정리하셔야 되겠습니다 88번에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있는 문제가 어려우면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기출문제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90점은 받을 수 있습니다 9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2페이지 90번 90번 문제 틀린 것입니다 개업공개사는 개설등록신청시부터 업무개시하기 전 사이에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시부터 업무개시하기 전 사이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네 맞습니다 그러나 사실상은 등록증 받기 전에 인장등록을 해야 됩니다 법에는 업무개시전이라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시행규칙 별지 6호 등록증 서식에 보면 등록된 도장을 찍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에 만약에 등록증 받고 나서 업무개시전에 인장등록을 해도 된다 이것은 X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업무개시전에 한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하면 X는 아니지만 2번 등록한 인장을 변경한 경우에는 10일 이내가 아니라 7일 이내에 변경등록해야 됩니다 2번이 틀렸습니다 아마 기출문제를 보면 또 쉬울 거예요 그래서 기출문제 시간이 없으면 2차를 포기하고 싶은 분은 기출문제만 하고 또 2차만 하시는 분은 전부 다 해야 되겠죠 어떻게 출제될지 모르니까 1,2차 같이 하는 분은 포기나 하지 말라고요 지금쯤 굉장히 주변의 마귀들이 유혹을 할 시기인데 1차 몇 점 나오는데 너 지금 2차 보고 앉았냐 이렇게 물어도 옆에서 포기하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한 명도 다행이네요 악마들이 많이 있어요 물귀신 작전을 펴는 사람이 많다고요 90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3번 법인의 인장 등록은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하고요 법인의 인감도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그래서 인감도장에서 제출로 가름하는데 개인은 인감도장이 아니라도 되죠 그래서 인장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인장 등록 신청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서식이 처음에 등록 신청하면서 해도 되고 소속 공개사 고용 신고서에 같이 해도 되고요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됩니다 세 가지고 등록 인장 변경 신고서 서식은 한 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 상업 등기 규칙에 따라서 법인의 대표자가 보정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5번 개업 공개사가 작성한 계약서에 등록된 인장을 사용하지 아니하면 업무 정지 처분을 받습니다 그러나 등록된 인장을 찍지 않았다고 해서 그 계약의 효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행정상 제재를 받을 뿐입니다 90번에 2번입니다 인장 등록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개인이 등록할 인장은 가로 세로 각각 7mm 이상 30mm 이내의 실명 도장 이면 됩니다 자 90번에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95번 보겠습니다 95번 95번 96번 97번 다 똑같으니까 97번 하나 보고 94번 보겠습니다 94번 서명 및 날인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서명 및 날인 우리 공개사법에서는 서명 날인이고 기명 날인은 없습니다 기명 날인은 이름만 기재되어 있으면 됩니다 스탬프 도장을 찍어도 됩니다 그런데 서명 날인은 반드시 자필로 이름 적고 도장 찍는 게 서명 날인입니다 그래서 서명 및 날인이 있고 서명 또는 날인이 있는데 서명 및 날인은 계약서 확인 설명서에 개업 공개사와 소속 공개사는 서명 및 날인해야 되죠 그 외의 서류는 서명 및 날인은 없고요 서명 또는 날인인데 개업 공개사만 합니다 소속 공개사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는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94번 그걸 알고 보시면 1번 거래 계약서든 확인 설명서든 개업 공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개업 공개사에게 고용된 모든 소속 공개사에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소속 공개사는 모든이 아니라 당의 의무를 수행한 소속 공개사만 서명 및 날인합니다 2번 거래 계약서든 확인 설명서이든 중계법인의 분사무소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없고요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와 당의 의무를 수행한 소속 공개사죠 주된 사무소인 경우 대표자고요 그래서 2번도 맞고 3번 거래 계약서든 확인 설명서이든 개업 공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중계보조원은 개업 공개사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서명 및 날인 의무는 없다 없어도 만약에 했다면 위반은 아니다 보조원의 경우 4번 계약서든 확인 설명서든 공동중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거래에 관여된 모든 개업 공개사에게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예 그렇습니다 공동중계하면 다 합니다 옛날에는 실무적으로 보면 옛날에는 공동중계하면 그냥 매도 중계 의뢰인 매도 의뢰를 받은 개업 공개사가 보통 합니다 지금도 계약서 작성은 그런데 서명 및 날인은 다 합니다 전자서명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한 사람만 하게 되면은 개업 공개사도 한 사람 한 사람만 불리하죠 책임만 많이 지고 또 소득세도 한 사람한테 다 인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만약에 전산상 거래 내익이 다 남기 때문에 요즘 그래서 서로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둘 다 현실적으로도 하고 있어요 서명 날인을 실무적으로도 5번 계약서든 확인 설명서든 개업 공개사의 종별에 관계없이 개업 공개사와 함께 당해물을 수행한 고용인에게도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고용인이라는 말이 틀렸죠 고용인은 직원입니다 직원은 두 가지가 있다고요 자격증을 취득한 직원은 소속 공개사 자격증 없는 직원은 보조원이죠 보조원도 서명 및 날인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해서 틀렸다고요 보조원은 없고 소속 공인중개사에게만 있다고요 그래서 94번에 5번입니다 97번 1번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 공개사가 중개사무소에 개시해야 될 사항 개시할 것으로 틀린 것은 답은 사업자 등록증 1번이죠 등수보호자 같이 시작 개시해야 될 게 네 가지입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입니다 대가리만 해서 암기해도 풀기 어렵죠 중개사업자 등록증도 등이잖아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보수 요일표 보정설정 증명서류입니다 소속 공개사 자격증 개시 안 하면 소속 공개사가 처벌받는 게 아니라 개업 공개사가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97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97번에 1번 자 그 다음에 113페이지 보겠습니다 113 113 사무소 명칭 표시에 대해서 틀린 겁니다 사무소 명칭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을 사용해야 되죠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써야 됩니다 간판은 안 달아도 됩니다 유리창에 선팅만 해도 됩니다 만약에 간판을 달려면 5개강고문에는 반드시 개업 공개사의 성명을 적어야 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 성명을 적어야 됩니다 소속 공인개사 자격증을 개시는 해야 되지만 간판에 소속 공인개사 이름 적을 필요 없고요 중개대상물 표시 강고할 때도 소속 공인개사 이름 적을 필요 없습니다 서명 및 날인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개사만 하면 됩니다 앞에 행운 공인개사 사무소 행복부동산중개 LBA 공인개사 사무소 박용덕 공인개사 사무소 공인개사 박용덕 사무소 다 상관없습니다 대림이 편한세상 부동산중개 주식회사 이런 거 상관없습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거는 무자격자가 무등록 개업 공개사가 이러한 유사 명칭을 사용하게 되면 1년 이하의 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개업 공개사가 이러한 명칭 외에 21세기 부동산 컨설턴트 LBA 법률중개사 이렇게만 쓰면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소위 중개인이 공인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을 써도 중개인은 부동산 중개밖에 못 쓰죠 자익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개사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5개 강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는 경우에도 100만 원 이하의 가태료 이런 불법 간판을 달고 있으면 등록 간청은 간판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 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청문은 행정 절차법입니다 가태료의 신청은 질서 위반 행위 규제법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틀린 것은 1번 행복 부동산 중개라고 했다 행운 행복 상관없습니다 가장 많은 게 뭐겠어요 힐스테이트 레미안 요즘 이런 거 이 편한 세상 공인개사 이런 게 많아요 그러면 옆에 이 편한 세상 공인개사 있으면 새로 비슷한 거 만들려면 뉴 이 편한 세상 이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제일 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해가지고 회사 이름이 뉴 삼성물산이더라고요 뉴 자 하나 왜냐하면 삼성물산은 이미 상표권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똑같은 걸 사용할 수가 없다고 합병되고 없어지버리니까 옛날 거 그러니까 뉴 삼성물산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도 대한공인개사협회도 지금 있다가 없어졌거든 있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새로 하나 생겼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이름을 못 쓰니까 새해 대한공인개사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협회가 하나 더 있어요 옛날에 대한공인개사협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새해 대한공인개사협회 자 그래서 1번은 맞고 2번 시도지사가 간판 절거 명령할 수 있다 시도지사가 아니라 누가 한다고요 등록관청이 합니다 시장군수구청장 2번이 틀렸고요 등록관청이 하는데 시도지사가 간다고 해서 3번 행운공인개사사무소 행운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인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이 둘 중에 하나의 명칭이 들어가면 나머지는 사용해도 된다고요 가장 아파트 앞에서 가장 바람직한 명칭은 그 아파트 이름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래서 공인개사사무소가 있으면 뉴 레미안 하나 붙여버리면 된다고요 똑같은 간판은 안 되니까 뉴나 아니면 신레미안 공인개사사무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법인인 경우 분사무소는 책임자가 5개강고문에 표시했다 분사무소는 책임자 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명을 표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5번은 개혁관계사가 아닌 자는 유사명칭 사용하면 1년 이하의 진역이나 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죠 그런데 100만원 불금에 처해졌다 선고형이니까 천만원 이하 벌금이니까 900만원에 처해질 수도 있죠 판사가 천만원 이하 중에서 선고를 100만원 할 수도 있잖아요 단 1100만원에 처해졌다 이건 액스죠 천만원 이하니까 1100만원은 안 돼요 기출 문제 이렇게 나왔다구요 100만원 가태료는 들어봤는데 100만원은 벌금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보고 그냥 5번 답하신 분 많아요 그런데 굳이 2번에 있는데 5번까지 내려와서 5번 답하시지는 마시라고요 이게 조금 어렵다고 5번이 천만원 이하 벌금인데 100만원 받았다 벌금을 선고받았다 이 말이니까 틀린 말은 아니라고요 자 그 다음에 115페이지 4번입니다 전부 1 2 3 4번 전부 명칭 표시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옳은 것은 1번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등록증에 표기된 개업공개사의 성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가 아까 간판 안 달아도 된다고 했잖아요 5개강공물 간판 달 때만 이름은 적으면 되고 유리창에 선택만 하려면 이름 안 적어도 돼요 5개강공물을 설치하는 경우만 성명 적어야 돼요 그래서 틀렸죠 1번 2번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반드시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명칭만 사용해야 한다 또는 부동산 중계라는 명칭을 쓸 수도 있죠 그래서 틀렸고 3번 부칙상 개업공개사는 그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맞아요 이게 맞아요 사용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이 가태료죠 자의증이 없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라는 표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시도이사가 아니라 등록간쟁이 간판 절거 명령할 수 있죠 그래서 틀렸고 5번 중개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한 중개인은 5개강공물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냐거나 허위로 표기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이 진액 또는 천만원 이하이 벌금이다 했는데 개업공개사는 100만원 이하이 가태료고요 무등록개업공개사가 이런 사무소 명칭을 간판 달고 있으면 1년 이하이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이 벌금이죠 개업공개사는 여기 100만원 이하이 가태료라고 적어놨어요 무자격자가 1년 이하이 진액이나 천만원 이하이 벌금이고요 그래서 4번에 답 3번이 되겠습니다 5번 6번 7번 다 8번까지 간판다는 건데요 지금 8번까지 다 간판과 관련된 건데요 5번 6번 간판 이름 한번 볼까요 6번 간판 이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뭐만 보면 돼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이름만 들어가 있으면 나머지는 너도 상관없죠 그러면 한국은 너트 말든 부동산 중개라는 말 들어가 있죠 2번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 들어가 있죠 3번은 부동산 중개라는 말 들어가 있고요 4번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가 있고 6번은 읍내 이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말이 없잖아요 5번이 답입니다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추가로 어떤 사무실을 보니까 조아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적어놨더라고요 저는 박가니까 박아라 공인중개사 사무소 이렇게 적으려고 하니까 이름에 따라서 승희 박씨가 좋은 이름이 잘 안나와요 김희 박씨는 좋은 이름이 잘 안나오더라고 이쁜 이름이 김희 반기 양반이죠 옛날에는 고려시대 때일 때 승희 거의 없었어요 조선시대 후기 때 양반성을 다 샀잖아요 상놈들이 그래서 저도 우리 집 원래 천민 집안이더라고 그런데 샀더라고요 돈 벌어가지고 그래서 6번에 5번이 되겠고요 8번입니다 8번 옳은 것 했는데 8번 개혁권가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법률 공인중개 법률사무소 어렵게 적어놨는데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이 말이 안 들어갔으니까 틀렸죠 지금 법률이라는 말이 LBA 법률중개사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소송까지 붙었는데 물론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말 써놓고 추가로 법률중개사무소 써도 위반은 아니다 법률이라는 말을 꼭 변호사만 쓸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게 대부분 판례예요 추가로 적어도 상관없어요 LBA 법률중개사 이런 말을 그런데 아예 공인중개사 사무소라는 명칭은 전혀 안 쓰고 LBA 법률중개사만 쓰면 틀리겠죠 그러면 위반입니다 공인중개사법 추가로 더 적는 건 상관없다고요 이런 간판 외에 부동산 컨설팅 전문 LBA 법률중개사 이런 거 추가로 적어도 상관이 없다고요 2번 토지의 매매 등을 알선하는 무자격개혁공개사는 그 사무소에 부동산중개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용할 수 없고요 사용하게 되면 유사 명칭 사용금지 비만으로 1년 이하의 전액이나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되겠고요 3번 개업공개사가 설치한 오계강고물의 성명을 거짓으로 표기한 경우는 백만 원 이야기가 틀리죠 그래서 틀렸고 4번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분사무소에 오계강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기재된 책임자의 성명을 그 강고물에 표기해야 된다 책임자입니다 오계강고물 법인인 경우 대표자 일반 개인개업공개사의 경우 개인개업공개사 성명을 다 표기해야 되죠 이름만 적으면 안되고 성명을 표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8번에 4번이 되겠고요 9번 등록관청에 위법하게 설치된 중개사무소 간판철거를 명령하였음에도 따르지 않는 경우는 민사집행법이 아니라 행정대집행법 청문은 행정절차법 가태료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이 되겠습니다 민사집행법은 경매에서 강제집행법에 따라서 강제집행하죠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전부 다 이건 계속 간판 나오고 있는데 11번 간판철거해야 되는 경우로 명시된 경우 이게 옛날에 없다가 최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기업 폐업을 한 경우 그 다음에 디것에 등록 취소된 경우 사무소 이전한 경우 세 개는 간판철거해야 됩니다 그런데 휴업의 경우 업무정지의 경우 간판철거라는 말이 없죠 생각해보면 철거해야 되겠다는 느낌이 들어요 폐업한 경우 등록 취소 이 세 가지입니다 이전신고 이 세 가지는 간판철거하라는 명문규정이 있습니다 휴업이나 업무정지는 간판철거하라는 말이 없고요 또 인터넷에 질문을 왔던데 휴업기간 중에 휴업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이 이전신고 할 수 있는지 묻던데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어떤 교육관계사가 휴업을 했다고요 업무정지 당한 데는 공동사무소 안 되죠 휴업기간 중에는 가능하죠 등록하면 공동사무소가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휴업하는 개업공개사가 왜냐하면 휴업해놓고 업무는 안 하면서 월세 계속 내고 그렇게 정신 나간 사람이 어딨냐고요 휴업했다가 다시 해버리면 손님 단호죠 어떻게든지 장사 잘 되는 것처럼 해서 권리금 받고 넘기려고 한다고요 권리금 못 받으면 보증금이라도 빼야 되겠죠 그냥 휴업하는 사람은 현실적으로는 없어요 다만 이론적으로는 휴업 중이라도 다른 사람이 등록하면 그게 공동사무소가 되는 겁니다 11번에 답 4번이 되겠습니다 12번 13번 그 다음에 전부 다 15번 이게 기출문제인데요 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13번 15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무소 이전 사무소 이전도 한 문제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여기가 대전시 서구에요 서구 대전시 서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유성구로 옮겼다면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사전이 아니라 사후에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신고할 때 제출하는 서류가 두 가지입니다 등록증 원본 그 다음에 사무실 확보 증명서류 확보는 사용권만 확보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이전 전의 등록관청에 등록 관련 서류를 송부해달라고 요청해야 되고 요청받은 이전 전의 등록관청이 지체 없이 이전 후에 등록관청에 송부해야 되는 서류는 세 가지입니다 송부하는 서류는 세 가지다 세 가지가 첫 번째 등록 대장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록 신청 서류 등록 신청 서류 그 다음에 세 번째 최근 최근 1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를 송부해야 된다 이전 후에 등록관청이 처리해야 되는 기간 또는 기한 같은 말로 쓰고 있습니다 7일 이내에 해야 되죠 7일 이내에 그 다음에 만약에 서구에 본사가 있고 유성구에 분사무소가 있었는데 유성구에 있는 것을 대덕구로 옮겨 쓰면 이 분사무소를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분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하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장군서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분사무소 이전 사실을 통보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게 끝입니다 여기 3문제 나옵니다 사무소 이전 그래서 13번 보겠습니다 13번 옳은 것인데 1번 개업관계사가 그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한 경우에는 이전 후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된다 7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 틀렸네요 2번은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구역 내에서 이전하고자 할 때는 분사무소 소재지 관할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기 때문에 틀렸죠 3번 개업관계사가 그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지역으로 이전한 때는 이전 후 등록관청이 이전 후 10일 이내에 이전 사실을 신고하면 된다 이게 맞죠 그 다음에 4번 법인인 개업관계사 주된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할 때는 이전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새로 등록 신청하는게 아니라 이전 신고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 그 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구역 외의지역에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전하기 7일 전까지 등록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이전 후 10일 이내에 하면 되죠 15번 기출문제입니다 똑같은데 이 15번이 유일하게 국토교통부령 대통령령 이게 직접적으로 답하고 관련된건 이거 이때까지 시험중에 유일합니다 기출문제인데 이게 1번하고 3번은 대통령령 국토교통부령하고만 차이나잖아요 그 답이 1번인데 굉장히 어려웠던 문제입니다 대통령령인지 국토부령인지를 알아야 푸는 기출문제였다고요 이거 빼고 이때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이건 직접적으로 답이 아니었습니다 이때까지 기출문제 중에서 근데 직접적으로 답하고 연관된 문제가 유일하게 이 문제 하나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토부령에 있는지 대통령령에 있는지도 좀 신경을 써야 되겠죠 문제 풀면서 그런 지문이 한 3개 정도 나옵니다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말이 이거는 옮기고 나서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신고합니다 관할 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이거 하나까지 더 관할 안에서 옮겼을 때 관할 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가 있는데 관할 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등록증의 기재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고요 관할 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등록증을 재교부한다는 말을 쓰죠 관할 구역 밖으로 옮겼을 때는 재교부 관할 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등록증의 기재상을 변경하여 이를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 이 재교부 교부를 국어적으로 따지면 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암기해야 돼요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는 기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번에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휩폐업입니다 휩폐업 19번 휩폐업에 대해서 옳은 것인데 사무소 이전도 한 문제 나오고요 휩폐업도 한 문제 시험에 출제됩니다 휩폐업도 휩업신고 휩업신고 그 다음에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모두 다 신고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휩폐업신고 폐업신고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고요 등록증을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재개신고 변경신고는 등록증 반납하지 않습니다 이미 반납했기 때문에 따라서 방문신고도 가능하고 전자문서도 가능합니다 이 말은 다르게 해석하면 반대 해석하면 방문신고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모두 다 미리 신고합니다 미리 신고합니다 다 신고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휩업은 3월 초과해서 휩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합니다 신고하면 6개월간 휩업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징집 치약 입영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미리 휩업기간 변경신고하면 6월 초과할 수 있습니다 6월 초과 무단휩업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3월 초과 무단휩업을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폐업신고 재개신고 변경신고 위반도 모두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등록하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업무 개시하지 않는 경우도 휩업해야 되고 역시 휩업 안 하면 3월 초과 무단휩업한 것으로 보아서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죠 그래서 19번 옳은 것은 1번 휩업하고자 할 때는 언제나 신고해야 된다 3월 초과해서 휩업하고자 하는 경우만 신고하면 되겠죠 언제나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2번 개업관계사가 폐업신고를 할 때에는 등록증을 첨부해야 하나 휩업신고하는 경우는 등록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휩업 모두 다 첨부해야 되죠 그래서 틀렸고 3번은 개업관계사가 사망을 할 때에는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폐업신고해야 된다는 규정이 삭제됐습니다 지금은 그냥 안 해도 되고요 폐업신고 안 해도 그냥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등록 취소되면 사망한 경우 등록증 반납해야 된다는 규정도 없죠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한 자가 반납해야 되고요 법인이 해산한 경우에 등록 취소하면 법인의 대표자 이 어떤 자가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하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을 반납해야 됩니다 해산한 경우 4번 개업관계사가 휴업신고를 하였다가 다시 업무를 시작하고자 할 때는 등록관층에 신고해야 된다 재개신고해야 되죠 원칙적으로 3월을 초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6월을 초과할 수 없고요 한 번 신고할 때는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 물론 신고합니다 지금 휴폐업신고 전부 다 24번까지 똑같은 휴폐업신고입니다 자 25번 지금 책에 칠판에 적어놓으면 그것만 다 풀 수 있습니다 25번 전자문서로 할 수 없는 것 이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나왔다고요 답은 1번이죠 휴폐업은 반납하러 가야 되니까 전자문서 안 된다 했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방문신고만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26 27 28 다 중개계약인데요 자 26번 문제 보겠습니다 26번 문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전속중개계약은 법정서식에 따라야 한다 따르지 않더라도 전속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속중개계약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왜냐하면 불효식 낙성계약이니까 요식행위 해양이면 무효가 되겠지만 그래서 우연은 아니지만 업무정지 처분은 받겠죠 따르지 않으면 그래서 따라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중개계약 시 유상임을 명시하지 않더라도 보수청구권은 인정된다 판례가 제가 오늘도 30개 판례 핵심 지문 내드렸어요 61번부터 90번까지 하루에 30개씩 내드립니다 매주 그래서 거기에 앞에 내드린 데 있었어요 이게 상법상 상인이기 때문에 이거 중개하면 중개 보수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이런 거 안 물어도 당연히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상인으로서 이게 판례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중개계약보다 전속중개계약이 업무의 범위나 책임 소재를 명확하게 할 수 있어 주로 이용되고 있다 이거는 법조문에는 없고 현실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지금 현실적으로 전속중개계약서 많이 해요 안 해요 현실적으로 안 하잖아요 전부 말로만 하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저도 전속중개계약 해보니까 중개업소에서 괜찮습니다 다른 데 내놔도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전속중개계약 하자고 하니까 오히려 몰라가지고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저도 여기저기 내놨습니다마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여러 군데 내놓고 일반중개계약을 하는 것보다는 전속중개계약을 하는 게 의뢰인 교육관계사의 모두에게 유리하다고 봐야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전속중개계약을 거의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6번에 3번입니다 순과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초과해서 받지 않는 경우에 처벌을 할 수 없다 순과중개가 뭐예요 입금가 얼마 인정작업이에요 10억만 입금시켜주세요 11억 받으면 1억을 중개보수로 먹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약속만 했다고 처벌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공중개사법에는 없기 때문에 형법에는 살인미수죄는 처벌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공중개사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처벌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실제로 받으면 처벌받습니다 5번 국토교통부장관은 일반중개계약의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이 권장계약서가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일반중개계약서는 그런데 거래계약서도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데 현재 권장계약서가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금인계약서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공동사무소 설치신고서 정정신청서 중개보수영수정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반중개계약이 쭉 많이 나와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기출문제가 없잖아요 33번 보겠습니다 물가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죠 물중개상 물의 위치 및 규모 가 거래 예정가격 수 중개보수 준 의뢰인과 계획중개사가 준수해야 될 상 물가수준이라고 했죠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물가수준 기출문제가 거의 없다는 건 시험에 잘 안나옵니다 이제 전속중개계약은 두 문제 정도 나옵니다 36번 보겠습니다 전속중개계약 전속중개계약이란 특정한 계획중개사의 하나여 중개를 1위 많은 중개계약을 전속중개계약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 안하고는 자유입니다 그러나 일단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반드시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해야 되고 이를 3년 동안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7일 이내에 정보망이나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7가지 정보가 있는데 다만 의뢰인의 주소성명 등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는 공개해서는 아니 되고요 의뢰인이 비공개 요청한 정보도 공개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비공개 요청한 정보를 공개하거나 그 다음에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고도 7일 이내에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고요 그 외에 전속중개계약 위반 모두 다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거 7가지 암기해야 됩니다 기상태 입건 공거 7가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하면 의뢰인의 업무 3가지 개혁공개사 업무 3가지가 있습니다 개혁공개사 업무 3가지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 처리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7일 이내 정보 공개하여야 합니다 7일 이내 정보망 또는 일간신문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확인설명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되고요 물론 일반중개계약은 확인설명을 생략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의 확인설명 의무를 이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 업무는 3가지가 있는데 의뢰인은 전속을 맺어놓고 전속을 맺은 개혁공개사가 아닌 다른 개혁공개사에게 중개를 의뢰하여 거래하는 경우나 또는 전속을 맺은 개혁공개사가 소개시켜준 의뢰인과 전속을 맺은 업자를 개혁공개사를 배제한 채 직접 다이렉터로 계약을 한 경우 중개 보수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지불해야 되고요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거래 상대방과 직접 계약한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중개 보수는 지급할 필요가 없고 단지 개혁공개사의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되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이 하나인데 그 비용의 최고 한도는 중개 보수의 50% 범인에서만 지급한다 그리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원칙 3월 예외당사자 약정 이게 끝입니다 여기 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여기서 시험에 한두 문제는 반드시 출제됩니다 36번 다시 보겠습니다 법령은 전속중개계약서에 대한 표준 서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별지 15호 서식이 있습니다 거래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2번 유효기간 좀 전에 원칙 3월 예외당사자 약정이라고 했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3번 정모망 또는 일간신문에 7일 이내에 정보 공개해야 된다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7일이 없어서 틀렸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여기서는 포인트가 7일인지 아닌지 그게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X지만 그냥 이렇게 하면 무조건 X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상대적으로 풀어야 될 객관식은 기출문제잖아요 3번이 답이고요 4번 전속중개계약을 재결한 개혁관계사는 중개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업무처리사항을 보고할 의무는 없다 서면 문서로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통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법조문에는 그런데 이렇게 보고라는 말을 썼습니다 강원대학교 문영기 교수가 이렇게 보고라고 출제했는데 제가 문서로 통지해야 하는데 왜 보고라고 했습니까 물어봤더니만 그게 그이지 하면서 짜증내더라고요 문영기 교수 지금 일본 고베대 나와가지고 지금 이창석 교수하고 고베대 동기인데 지금 정령 퇴직 올해 아마 정령 퇴직한 것 같은데 어쨌든 보고라는 말이 법조문에는 없는데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다고요 통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에는 문서로 통지라고 되어 있죠 기출문제는 이렇게 보고라고도 나왔다 5번 전속중개계약을 재결한 때에는 당의 계약서를 5년간 보존해야 된다 전속중개계약 오늘 문제도 있죠 오늘 문제 내야 되는데 전속중개계약서 오늘 문제는 하도 또 점수도 공개하지 말라고 하고 짜증내가지고 또 무서워서 쉽게 내서 또 점수 안 나오면 포기할까봐 좀 뒤에 문제 내는 것도 마음대로 못 내요 어렵다고 짜증내면 쉽게 내야 되고 쉽다 하면 또 어렵게 내주고 하여튼 시키는 대로 할게요 저는 무수히 긴장돼가지고 이게 100일밖에 안 나와가지고 엄청나게 다른 데다 외부의 외부 요인으로 돌리려고 하는 본능이 있어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저 인간 때문에 강의 못 듣겠다 재수 없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떨어졌다 이제 그런 핑계를 대봐야 뭐 하겠어요 저는 잘리면 끝이지만 여러분들만 손해해요 무조건 미워하지 말고 이제 99일만 사랑해 주세요 얼마 남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36번에 5번 틀렸습니다 5년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이죠 매수신청대리 사건 카드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시선무정지처분 대장 5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중개보수영수증 교부 의무 보존 의무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영수증은 교부는 해야 되고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일반 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습니다 36번에 정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전부 다 전속중개계약 일반중개계약인데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41번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비교해야 됩니다 서브노트의 표로 비교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아닌 것은 답은 5번입니다 치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죠 그래서 제가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 9가지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 7가지 그 다음에 거래계약서 계제사항 9가지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 9가지 금융계약서 필요적 계제사항 6가지 당부가직계 대가리 중위조한다 이거 다 암기하면 5가지 암기하면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된다고 해서요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자료는 내드렸고 서브노트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41번에 5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3번 보겠습니다 43번 옳지 않는 내용입니다 1번 서면에 의한 중개계약은 계획 공개사의 죄인과 물을 명확하게 하고 최선을 다해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문서로 하는 게 나중에 분쟁을 방지해서는 좋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거의 우리 집 팔아주세요 하면 잠깐만요 해가지고 업무처리 대장 법무사가 준 거 은행에서 준 거 이런 거 노트 하나 꺼내 놓고 어디에 있는지 몇 평짜리입니까 얼마 받고 싶습니다 연락처 하나 주세요 손님 오면 연락드릴게요 이렇게 한 30초 안에 끝내야 돼요 계약서 저는 처음에 실습하면서 계약서 꺼내가지고 전속중개계약서 적읍시다 하고 한 40분 헤매고 있으니까 짜증내 죽겠네 아저씨 같은 사람 처음 봤다면서 그냥 다른 데 가서 내놔야겠다 이렇게 하고 가버리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질 급해가지고 오래 있는 거 싫어해요 그래서 다 30초 안에 끝내잖아요 그렇게만 물어버리고 그래서 전부 다 말로만 하고 있고 거의 문서로 안 적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43번에 1번 맞고 2번 중개 의뢰는 의뢰 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계획공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물가 수준 4가지 상을 기재한 요청받은 계획공개사는 그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다 3번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정보망의 예정금액 권리에 관한 사항 권리자의 주소성명 등 인적상에 관한 정보 등을 공개해야 된다 인적상은 공개하면 안된다 인적상은 사생활보호도 있지만 인적상은 공개해버리면 직접 전화해가지고 해버리고 중개 보수를 받기가 어렵죠 그래서 인적상은 공개해서는 아니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정보망에 들어가서 보면 뭐라고 되어있냐면 전망구 올수리 즉시 입주 가는 이렇게 뜬구름 잡는 거 적어놨지 구체적인 거 하나도 안 적어놨어요 아파트 몇 동 몇 토 이런 거 안 적어놨어요 적어놓으면 직접 다 가버리죠 아파트 몇 동 몇 토도 공개 안 해놨어요 인적상뿐만 아니라 아파트 몇 층도 저는 처음에 가서 순전해가지고 13층 돼있어 진짜 13층인 줄 알고 가서 전화하라고 하더라고 그것도 물건 빼돌릴까 봐 안 가르쳐줘요 13층에 가서 전화하라고 그래 그 아파트 어디 가가지고 전화하니까 13층 몇 톱입니까 하니까 13층이 아니고 15층입니다 이러더라고 좀 처음부터 그럼 15층이라 하지 이러니까 지금 중개업한 지 초짜지 얼마 근무한 지 얼마 안됐죠 이렇게 하더라고 예 이렇게 하니까 아 그냥 15층 올라가세요 이러더라고 전부 거짓말로 공개해놨다고 왜냐하면 13층이라고만 해놔도 보통 뭐 13층에 두 개 아니면 세 개 있잖아요 집 보통 요즘은 세 개가 많죠 이렇게 기억잖아 이렇게 해가지고 두세 집 가서 이게 내놨습니까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 빼돌릴까 봐 그것도 안 가르쳐줘요 거짓말로 올리는 경우 많아요 거짓매물 공개 오늘 지하철 타고 오다 보니까 기차인가 직방 다방 직방 강구해놨던데 실사매물만 올려놓고 허위매물이 없어서 집부터 먼저 직방에서 보고 현장에 가라 이런 거 강구해놨더라고요 그 허위매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에요 그 허위매물이 아니라고 자꾸 강구하는 걸 보면 없는 것도 있다고 막 올려놓고 진짜 있습니까 하면 예 오세요 해가지고 가면 그거 나가고 금방 나갔다 다른 거 하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그 비싸다고 여러분들도 만약에 매수한다 매수한다 해도 다른 데보다 다 알아봤기 때문에 비싸다고 하면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단 싼 거 있다고 해가지고 오라 해놓고 오면 싼 거 있긴 있는데 이건 완전 집 거지 같은 집이니까 이거 한번 보라고 이 상가 하나 보여준다고 일부러 안 좋은 집 이건데 조금 더 좋은 거는 비싸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른 걸 유도하고 하더라고요 자 어쨌든 43번에 3번 인적상은 공개하면 안 됩니다 4번 개업공개사는 중개어뢰인과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할 때는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상을 문서로 통제해야 한다 여기 통지 이게 정확한데 아까 보고라고도 나왔죠 기출문제에 통제해야 한다 이게 서식에 있는 표현입니다 5번 어뢰인은 개업공개사와 일반중개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중개대상으로 거래에 관한 중개를 다른 개업공개사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일반중개계약은 가능하죠 전속은 안 되죠 전속은 전적으로 섞여있기 때문에 다른 데 내놔 가지고 거래가 다른데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다른 데 의뢰했다고 위약금 물는 건 아니죠 다른 데 의뢰해가지고 거래가 성사되어야 위약금을 물게 되겠습니다 45번 보겠습니다 45번 옳은 것입니다 유효기간은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죠 10월 10일날 계약 체결했네요 1번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은 3개월이므로 3개월로 단축된다 원칙 3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니까 5개월도 가능하죠 제가 자료 3개월짜리를 내드렸습니다마는 이게 기출문제 이런 식으로 3개월 나오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숫자를 암기해야 됩니다 1월 3월 2월 다 내드렸어요 자료는 2번 전속중개계약서를 보존해야 되는 기간은 5년이 아니고 3년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이렇게 5년 3년 암기해야 되겠죠 기출문제 응용하는 거 이 문제 그대로는 안 나오니까 그러면 5년 3년 1년 이런 숫자 암기해야 된다는 느낌이 옵니다 3번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공개한 경우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3번이 답입니다 그 다음에 갑이 비공개를 요청하지 않는 한 얼은 2010년 10월 20일까지 공개해야 된다 7일 이내 공개해야 되죠 그리고 지금 10일 이내 공개했으니까 안 되잖아요 5번은 2줄에 1회 이상 업무 철사항을 통지해야 되면 그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말로 해도 된다 제한이 문서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메일이나 카카오톡이나 마이피플 마이피플은 지금 서비스가 종료됐더라고요 마이피플 다음 클라우드 이런 거 다 서비스 종료됐죠 다음 카카오 합병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거 카카오톡으로 해도 됩니다 문서로 카카오톡은 수신을 하면 그 일자가 없어지잖아요 수신했는지 아닌지 문서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5번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49번 보겠습니다 49번 138페이지 틀린 것인데 49번 전속중개계약서는 공인중개사 개업공개사의 사무소 소재지가 기재되어야 한다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의 맨 밑에 보면 중개사무소 소재지 기재되도록 서식에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서식을 별로 신경을 안 쓰셨을 텐데 기본서 서식을 보셔야 됩니다 2번 공동상속부동산의 교환을 중개하는 경우 개업공개사는 상속인 전원의 동의 유무를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상속재산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이 자식이면 똑같잖아요 지분이 배우자가 조금 더 많고 그래서 배우자 1.5 자녀 1이니까 전원 확인해야 된다 시험에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 배우자와 계약체결하면 된다 또는 피상속인의 장남하고 계약체결하면 된다 X죠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지금은 상속이 자식은 딸이나 아들이나 결혼했든 안했든 부모 모셨든 안 모셨든 똑같죠 똑같더라고요 부모 저는 부모 모시고 한 푼도 못 받았어요 형수한테 쏟아가지고 형님은 안 모시고 다 받아버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좀 억울하긴 한데 49번에 그래서 2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2번이 아니고 3번입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중개사항물 확인설명서의 권리관계와 성강기 유무는 개업공개사의 기본적 확인사항이다 틀렸어요 성강기 유무는 세부적 확인사항입니다 확인설명서 서식을 보면 기본적 확인사항이 있고 세부적 확인사항이 있어요 기본적 확인사항은 개업공개사가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세부적 확인사항은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내외부시설물의 상태, 벽면 및 도배 상태, 환경조건 이 세 가지는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를 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강기라는 것은 내외부시설물의 상태죠 성강기, 소화전, 비상벨 이런 거는 그러니까 어떤 분 묻더라고요 성강기 그거 직접 가서 확인하면 안 되냐 이랬는데 요즘은 아예 성강기 있는지 확인 못하게 비밀번호 같은 거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성강기 있는데 그래서 물론 성강기 웬만하면 확인할 수는 있지만 이론적으로는 성강기는 내외부시설물의 상태이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상태에 관한 자료 요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권리관계는 등기부 떼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 권리관계는 또 모르죠 유치권, 분묘규직권, 법정지상권 이런 거는 또 의뢰인한테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의뢰인이 고지한 사항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습니다 틀렸습니다 성강기도 세부적 확인사항에 들어갑니다 답이 3번입니다 49번 4번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의뢰인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거래한 경우 중개 의뢰인은 중개 보수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중개를 위해 소외된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맞죠? 비용만 주지 무조건 위약금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5번 주택거래계약 신고서상 신고대상에는 주택의 소재지 면적 실제거래계약도 포함된다 지금은 맞는데 주택거래신고제도가 지금 주택법에서 폐지됐습니다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저번에 샌누리당 단독으로 처리했습니다 국회법 폐기 이후에 통과는 됐는데 아직 대통령이 공포를 안 했습니다 지금 오늘 99일 전인데 시험 시행일 90일 전까지 시험 공고하도록 되어 있죠 그 전에 공고가 나오면 이게 시험에 확실하게 나올지 안 나올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주택법은 어쨌든 국회는 통과되어 있어요 주택거래신고제도가 폐지되고 분양가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됩니다 주택법에서 지금은 주택거래신고지역이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아예 법 자체에 주택거래신고지역 앞으로 지정도 못하게 폐지를 한다고 법을 개정하지 않는 한 지정도 못해요 지금은 지정할 수 있잖아요 투기가 승용하면 법을 폐지시키버리면 아예 지정도 못한다고요 법을 또 개정하지 않는 한 법 한 번 개정하기는 쉬운 게 아니잖아요 1년 걸려요 법 하나 개정하려면 미리 입법 예고해야 되고요 공청회 같은 것도 어떤 경우는 하고 이러다 보면 한 1년 걸리면 이미 투기는 다 끝난다고 봐야 되겠죠 49번에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50번 51번 이건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